박범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사업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행 125인 세액 감면율을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특허권 등을 사업화해 발생한 매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30분, 벤처기업은 50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벤처 창업국가의 기반 마련과 지식재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확대와 IP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벤처 창업국가의 기반 마련과 지식재산산업을